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에 주최측 추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기록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집회로 기록했던 지난 19일 집회를 뛰어넘었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입니다. 지난 26일 오후 5시 집회를 시작한 시민들은 둔산동 타임월드 사거리부터 대전시교육청 사거리까지 4차선을 가득 메우고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.